오늘 마지막인데 어떤 거 같아요? 몰라요 네? 이거 눈물 아니다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오늘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거 빨리 우리 누나 대신에 분량 뽑아야 돼 누나 오늘 세연 언니 마지막 눈물 저기에 세나 씨 갑니다 문도 못 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구독자 여러분 저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세나 언니 선물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어때요? 근데 지금 세나 언니는 이게 마음에 든대요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긴 한데 좀 짜 봐 카메라가 안 들어 이게 안 들어가 일단 이건 딸기 체리 체리 그래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옷 디자인이 별로야? 지금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카메라 만들어 봐서 쇼핑이 끝났습니다 유인 씨 박수 사장님 짜 사장님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게스트까지 오늘 오늘 마지막 그거네 오늘 마지막인데 어떤 거 같아요? 좋은 전 눈물 자랑해야지 어떤 거 샀어요? 가방 카메라 넣고 다닐 거예요 카메라 안 들어가긴 한데 카메라 들고 다니고 두 번째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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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짜자잔 되게 귀여운 거 같아 진짜 이거 언제 신을 거예요? 이거요? 비 안 오는 날 언니 이리 오면 안 될 거 같아 언니 이리 오면 안 될 거 같아 나야 나야 왜요? 이 느낌을 맞췄잖아요 하나 둘 둘 셋 여기 남아 저 오늘 선크림도 바르고 왔어요 네 눈가 눈가에 오는 게 있나요? 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한 달 만 나와 보지 마 나중에 여자친구를 찍는다고 생각해 하나 둘 날 빨리 봐 아니 그거 한 번만 더 마지막 하나 둘 넷 네 죄송합니다 안녕 나 인사만 왔어 인사만 왔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잠시 마지막 마지막 연장해서 한 달 만 더 한 달 만 더 한 달 만 더? 나 나 좀 와가지고 나 빨리 안 와가지고 형 목에 다 온 거 같은데 이게 구도방인데 엄마 아빠랑 아들 딸 있는데 되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오지 양쪽에서 막 형 형 형 왜 저렇게 신났어? 아 이거 괜찮다 아 이거 괜찮다 아 이거 괜찮다 샌이씨 귀여워. 네덜란드 보다치즈인 프리마 본나란 치즈 사용하고 있어요. 종국 초록색부터 바질테스트, 홀그레인 머스터드, 그리고 트러플이에요. 마지막은 이거 만들어주셨어. 먼저 1호 졸업장이에요. 이렇어. 지지 않는 남자 준수. 처음 팀 게임하면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눈물방울 떨궜어요. 이거 눈물 아니다. 은은한 모델 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유튜브 찾아고 해서. 아, 나 트루랑은 트루장이 콘서트 안 찍는데? 뭐야. 아 아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나들의 입을 받는 빈손 씨! 아 아파! 아 아파! 언니는 떠나봐! 하나, 둘, 셋! 첸아, 가지마! 간다. 여러분, 떠나요 이제.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우산 들어주고. 부담스러워, 왜? 그래도 레드카펫 넘는 게 어디야? 8대기. 잘가요. 잘 못 들어가지고 그냥 돌아와도 돼. 눈물. 울어, 울어, 울으라고. 안녕. 언니 가. 잘 가. 잘 간다구나, 안녕. 낯선 하루 마지막, 영상 편지. 언니! 이제 오늘이 언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눈물이 너무 좋았고, 언니를 알게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언니랑 친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육지가서도 우리 만나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조심히 잘 가고, 잘 지내고, 육지가서 만나. 안녕. 사랑해. 사랑해. iyori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